저희는 여기 흥무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충유동에 사는 유기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타 침이라고 있고요. 이분은 오카리나와 섹스콤,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카리나와 기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밖에 나와서 갈라들이 겸 그래서 잠시 나와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맑고 새소리 같은 그런 풍선을 갖고 있어서 여기 갈라들이 오시는 분들이 참 좋아요. 러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해주세요. 러스 오브 바빌론 러스 오브 바빌론 러스 오브 바빌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